래오 어 씹 동쾌전 극혐인데 조졌따리 야 이게 내가 애상했던 그림이 아니야 동쾌전이 왜 나와 여기서 망했다 야 이거 졌다 못 이겨요 동쾌전은 어떻게 이기냐 안풀려 와 앉았어 벌써 향기가 난다 데스파랑 못 미 암 쇼어 뭐야 이거 콤보 무조건 잘 때려야 달려가 아 쟤 왜 보란비 저치지 아 망했다 아 나 점수 개 많은데 에이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니야 혹시 모르지 얘 한 라운드 이긴 것처럼 세 번하면 이길 수 아 아 아 왜왔냐 바보냐 뭐야 앞에서 난리났는데 스킵 스킵해주시지 스킵해주시지 아 아 근데 왜 무한맵이야 무한맵인게 문제다 아 아 어 아 리하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! 어펀데! 달려가면 죽는다 아니네 써봐 동생 뭐야 동생 뭐야 동생 뭐야 동생 뭐야 동생 뭐야 동생 저런 노래가 있어 웃겨서 게임 못하겠네 야! 노래가 안 끝나 파워슈돌 엘켄 로하이 아이씨 크흐흐흐 금지.. 그냥 금지곡 아니여? 그냥 금지곡 같은데 아야 뭐야 안보여 아 망했다 와 와 안다 때려놨스 야 게임은 웃겨서 못하겠다 기다려야지 아이씨 아이씨 저런 노래는 어떻게 알아요 아이씨 저런 노래는 어떻게 알아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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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읏 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와우, 존나 웃기네 아, 왜 앉을 때 동안 적었어요 손잰가본데? 아 이번 하나씩 다 만들어 나이스 소타님은 노래 많은데 소타님은 노래 많아요 아 계속 왔는다 와 한판 이겼다 그럼 제 노래가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스 체리 스트로베리 맹고 그 아이돌 죽었습니다 체리 스트로베리 맹고 한판 이겼다 야 아 왜 카운터나 왜 내 짠손은 퍼치냐 똑같이 썼는데 발목맞고 어이가 없네 달려 한방 에 죽었다 아 한방에 마법이 있다 한방 말고 다른걸로 합시다 나 한약 별로 안좋아해 뭐야 이거 아 아 돌때마다 다 때려 망했다 야 근데 하나 확실하다 하나 야 콤보는 내가 잘 때린다 하이 시컷 하이 시컷 트라이 원투 짠손 나이스 나이스 비트 또라이다 또라이 또라이 정상적인거 해주면 안돼요? 정상적인거 있잖아 저건 정상적인게 아니잖아 아 렉 뭐야 랩 안움직인거라서 여러분 정 leap 니 yht 아 왜 실망이에요 한때 노래 카즈 잡혔을때 막 야방으로 노래방가 burada 소음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적이 있었더래요 안죽으면 에바 에바가 아니었습니다 아야 자신있는게 아니라 뭘 자신있어 플라 16 16에 16이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저 노래를 듣고 슈퍼파워 뭐 슈퍼 슈달 슈퍼 슈달을 통해서 제가 2연승을 했습니다 광경진리 노래인데 내가 이기고 있죠 뭐야 이거 나이스 간다 에야 흐아 보인다 보인다 뭔소리에요 금깔이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 안질걸 야 저거 안을려지나봐 망했다리 개울이야 자 앉아요 기울wyn 끝 아 배암 일어나 에 Professional 이거 뭐야 어어 지린다 그러게 내가 가진 장점은 뭐다? 콤보를 세게 때려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 안보였어 야 어린다새인데 왜 저게 나가 뭐 벌써 나왔어? 역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조무사 아니 조무사란 말을 쓰면 안되지 안좋은말인데 나는 대회도 못하고 진도 못하고 김상? 님 군필이요 군대의 외관? 뭐 몸에 문제있어요? 난 검경해서 갔다왔는데 저런 안타깝구나 나와라 나와라 슈퍼해양 고거가 아니라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간거 맞잖아 수치 낀죠 아와봐 안보여 이분은 옛날부터 잡기를 좋아하시더라 왜 음 핫 핫 탁 시 패 와 내가 이득인데 왜 내 원투가 저냐 핫 핫 핫 아 안풀렸어요 온투가 빠른데 알았다 이분은 대시를 안하고 제자리에 온투를 뻗는다 아 망했다 원투 아 너 원투 내밀거야 원투 내밀거야 원투 내밀거야 망했다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야야 양손 눌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앰플을 쓰겠죠 아이씨 아니네 근데 왜 맨날 나를 그냥 놀려 갑자기 기분 나쁘네 됩 먹여야지 내 아저씨한테 잘못한거 있어요 나이스 방송은 재밌겠지만 갑자기 듣다보니 열받네 망했다 망했다 근데 요새 놀리기만 하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아니 아니 싫은게 아니라 모든거에는 중용이라는게 있습니다 원투 내밀거죠 안패줘 아 왜 안패줘 업 수돌이 저렇게 맞으면 오히려 개손이야 너 옆방가서 포인트 얼마씩 sådan ? 포인트 얼마인지 보고 온다 보자 포인트가 어딨냐 여깄다 포인트 보고 온다 아 안녕하세요 호밍기 써요 실제로 실제로 쓰거든요 무한맵 루즈해요 란다 보는 사람이랑 상관이 없네 예스 다운 포 투 아 너 원투 내밀거야 엎어내밀거야 아 야비하게 짠발 뭐야 너무하시네 화랑한테 짠발은 없습니다 초스카이만이 지배할 뿐 초스카이 그렇지 같은 주먹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에안 딴건 에헤 어 호밍 있음 진짜로 와 이거 안썼어요 와 이게 안닿네 나이스 나이스 아 너 아재 컨셉으로 할까 화랑 그래서 왼발 갈깁니다 왼발 갈깁니다 여기서 오호 밟아여어어 어휴 어떻게 알았지 아 제가 이거 저 개잘하죠 뒤로 가면 나이스 달려가고 엎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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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뭐다? 한바 나이씨 좌 좌 좌 야 어디가 야 뭐야 원투잖아 어 아이고 망했다 오케이 점수 봐 점수 봐 점수 봐 점수 봐야 돼 점수 봐야 돼 염탐중 아 동시 송출이셔서 길레이가 약간 있습니다 자 어 이분 뜨겠는데? 아 아니다 아 200점 부족하다 떴으면 좋겠다 나의 점수를 위해 선생님 아 아니지 파랑단은 점수 똑같이 먹어요 좌 어퍼 로하인 나이스 질러버리기 다이요 너 원투 내밀거야 아 너 원투 내밀거야 그렇지 통했죠? 원투 내밀거야 버퍼 내밀거야 저분도 한방에 있거든요 똑같은 캐릭이기 때문에 원투 내밀거야 와 망했다 черningen 이거 패턴이 이요 여기서 후우우우 으아아아 오 오 ㅡ 개설랬네 뭘 벽을 원해요 끝났는데 아 뭐야 첫잠빈데 와 나 이거 안썼어 아이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꿀잼으로 진다고? 안되겠다 오늘부터 놀리는거 유료임 유료전환합니다 여러분 VIP회원이 되십쇼 놀리는거 1개월 이용권 아 왜안 돼 이거 3000원? 아니 3000원으로 부족합니다 위로여러나 그렇지 돈 먹었어요 아줌마 여기 돈 먹었어요 아줌마 돈 먹었어요 응 없어 좋아 아저씨 놀린거 생각해봐요 3000원으로 될거라 생각합니까 원투 내밀꺼야 어퍼 내밀꺼야 잡기 풀꺼야 아야 파랑이라서 모르겠다 카운터기 없어서 그런거야 아씨 아 달려어 아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거시기하시네요 그래 한달 안올렸으니까 여태 한거의 이용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콜 안나갔어 제가 화랑 못하는거 아니에요 라이진이 어디 만만한 동네 계급 오마 동네 계급 되어버렸다 동네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아깝다 아 이거 또 당했네 버프 옆그레이드에요 옆그레이드 내가 봤을때 딱 옆그레이드가 적당하다 아깝다 오케이 강등 안떴죠 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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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스카이로 굿바이 간다 아이씨 망했다 그 초스카이 속은 없어요 그쪽에 버퍼 버퍼 트와 아이고 마감이다 박장이지 점프 점프 차 점프하고 초스카이 아시 쉿 초스카다 이겼네 오케이 1타만 했죠? 아이C 짠손 아 뭐야 짠손 일 했잖아 들었죠? 여러분 짠손이었어요 아우우우 호우우 호우우 허 호우우우 태권도인데 손을 더 많이 써 크아 아 맘겜이네 왜 안 넘어가냐 이라 어 뱀풀을 기다리는 거고요 호우오우우 라고 아무도 못하죠 이거 화랑 유저들은 못하는거임 나는 변태니까 하는거고 호우우우 촤악 나이스 또 걸렸쪼 달려가 서스라이디 오우 오우 어떻게 자시고 아 나 초스카이 나갔으면 이겼데네 어 레버가 게임을 못하네 큰일났다 나 EPS 초스카이 못쓰는데 갯버럭 났죠? 아 왜 안보여? 자 레버탑 여러분 아직 정확하게는 점수가 많이 남았어